대표님 우원식 당선인이 의장 후보로 결정됐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 당심이 수미양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요거가 다르게 나와서 기분이 안 좋으세요?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변에서 런임 기약이 나오는데요. 혹시 실제 런임 기약이 있으신지? 아직 임기가 약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오랜만에 퇴원하고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 컨디션은 어떠신지? 네, 아주 잘 쉬었습니다. 저도 한 표지요. 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